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견여를 내렸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면제부를 준 것이라며 권익위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영원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면제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을 추진할 명분이 더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권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나 다시 조사를 할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들도 할 것이고 형사 책임을 묻거나 국정조사에도 엄밀히 책임을 묻는 그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만사용통 방지법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과거 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은 사실로 처벌받은 일을 언급하며 권익위 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언론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김건 여사 특검법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감사합니다.